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크립톤8에 있는 장애물 회피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회피 자동차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로봇은 아닙니다 두 개의 대형 모터가 사용되고 있고요 대형 모터의 속도와 방향을 통해서 회전 방향을 바꿔줍니다 뒤에는 쇠구슬이 있어서 앞바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 로봇의 가장 큰 차별은 바로 이거예요 초음파 센서죠 이 초음파 센서는 박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쥐는 깜깜한 동굴에서도 잘 날아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박쥐가 초음파를 내보내고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걸 분석을 해내는데요 이 초음파 센서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다가 앞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멈춰보는 아주 신기한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회피 자동차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스크래치로 이동합니다 통제 카테고리에서 반복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보여주기 카테고리에서 표시 시작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뭘 보여줘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센서 카테고리에서 초음파 보트 자동 거리 측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초음파 센서로 측정된 장애물과의 그 거리를 계속 확인한 다음에 결과 값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로요? 이 크립톤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숫자가 보이시나요? 현재 325 정도 나오고 있네요 제가 손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줄었죠? 지금 한 60 정도, 50 정도 나오고 있네요 현재 앱에서도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과의 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통제 카테고리에서 만일 또 다른 일하면 일하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반복 안에 넣어주고요 만일에 해당되는 조건에는 초음파 포트를 통해서 장애물이 감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멈춰라 그리고 장애물이 감지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움직여라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느리게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이 장애물을 탐지하게 되면 이 로봇이 스스로 멈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자, 이거 제 주소로 멈추게 될까요? 이렇게 주소로 멈추되고있습니다 이 로봇이 스스로 멈추를 탐지하고 계속 하신다면 이 로봇이 스스로 멈추를 탐지하게 될까요? 이 로봇이 스스로 멈추를 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에서 이중의 롴이 스스로 멈추를 탐지하고